. . , ,, . . .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여기서 벌리면 어떡해, 재미없게. 어떻게 왔어? 네, 많이 드세요. 뭐야? 승재는? 승재야, 여기 있어. 어? 승재야! 다정한 친구처럼 가만히 다가와. 엄마요! 어떻게 왔어? 비록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절반은 성공 아닌가요? 아... 왜? 아니, 왜 왔어? 어? 어떻게 왔어? 그냥 깜짝 방문 온 거지. 내가 어떻게 몰라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몰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모르고 밥 먹고 왔어.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지. 서프라이즈가 오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온 게 서프라이즈지 뭘. 그냥 내가 온 게 서프라이즈지 뭘. 고마워. 승재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과는 잘 모르고 애교하고 있었어요. 에이, 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배우가. 아빠. 엄마. 엄마 보니까 좋아요. 엄마, 엄마, 엄마!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안녕